그럼 이제 드디어 우리가 배운 배열과 반복문을 우리의 주간모드, 야간모드에 투입하는 걸 통해서 야간모드일 때는 링크들이 이렇게 밝게 표시되고 주간모드일 때는 이렇게 다소 어두운 계열로 표시되게 하는 것을 완성해 봅시다 여기에 제가 작성한 이 코드를 우리가 할 건데요 일단 과감하게 지우고 우리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 봅시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만든 말인데 검색 결과를 알려주지 말고 검색하는 법을 알려줘라 여러분 정말 검색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는 검색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말도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제가 추천 검색어 같은 것들을 말씀드릴 때 영상을 잠깐 멈춰놓고 여러분이 직접 검색해서 먼저 한번 앞서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죠 여기서 제가 인스펙터로 화면을 좀 키울게요 이렇게 얘를 켰고요 그 다음에 엘리먼트로 가서 esc를 눌러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a 태그를 가져와 볼게요 document querySelector 이렇게 하면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a 태그라는 css selector이긴 한데 해 봅시다 하나만 가져와요 왜냐? querySelector라고 하는 저 그래서 메소드는 또는 함수는 또는 명령은 다 같은 말입니다 a 태그에 해당되는 태그 첫 번째 등장하는 거 하나만 가져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querySelector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또 검색해야겠죠 한번 검색해 볼까요? javascript getElementBy 뭘로 가져와요? css selector 선택자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가 아니라 몇 개? multiple 여러 개를 가져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클릭 한번 해 볼까요? 클릭하니까 여기 보니까 누군가가 document.querySelectorAll이라는 걸 쓰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백해서 저건가? 싶으면 여러분 여기다가 querySelectorAll이 뭔지를 또 검색해 보는 거죠 그리고 들어가 보면 이런 문법으로 쓰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와 있단 말이죠 저걸 참조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뒤에다가 all이라고 적어 볼게요 엔터 쳤더니 대괄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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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가 나옵니다 그럼 대괄호 뭐예요? 배열이죠 물론 querySelectorAll의 결과가 정확한 배열은 아니고 nodeList라는 걸 출력하긴 하지만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결과를 저는 aList라고 하는 변수에 담고 Shift키를 누르고 엔터를 치면 줄바꿈이 됩니다 실행되지 않고 aConsoleLog를 하면 저 괄호 안에 있는 결과가 이 콘솔 창에서 출력돼요 aList 그리고 0이라고 하고 엔터를 쳐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 첫 번째 태그가 나오고요 1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태그가 선택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배열답게 length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몇 개의 태그를 찾았는지가 화면에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점에 착안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반복문을 이용해서 aList라고 하는 저 변수에 담겨있는 태그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그것의 스타일 속성을 지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일단 반복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aListDocument QuerySelector all 그리고 a 이렇게 해서 aList에 a 태그들의 목록을 담고 있는 배열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실행은 나중에 시킬 거니까 Shift-Enter를 눌러요 자 그 다음에 while문으로 반복문을 이제 작성해야죠 그리고 여기 while문의 끝에는 아니 시작에는 i는 i의 값을 0으로 세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i의 값은 i 플러스 1을 시키고 몇 번 반복해요? aList에 i의 값이 aList의 length 갯수보다 작은 동안에 반복한다 라는 코드를 넣은 것이죠 그리고 그리고 여기에는 aList에 i 이렇게 하면 반복문이 실행될 때마다 a 태그를 하나하나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잘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console.log를 사용해 볼게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어떻게 돼요? 짜잔! 보시는 것처럼 모든 태그를 화면에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위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다시 타이핑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나타나죠 여기에서 여기 있는 이 aList의 이 부분을 aList i에 그럼 여기 있는 이것은 반복문이 진행될 때마다 그 원소에 들어있는 a 태그를 가리키겠죠 style color powder blue 로 하고 여기 있는 이 a 태그들이 스타일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세요 하나, 둘, 셋 짜잔! 보시는 것처럼 powder blue 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우리가 작업한 이 코드를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에 야간 모드로 됐을 때는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보시는 것처럼 powder blue가 되도록 하고 이건 필요 없으니까 지웁니다 그리고 주간모드일 때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부분을 blue 로 바꿔서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일 수 있는 blue 로 바꿨습니다 실행해 볼까요? 그리고 inspect로 어떻게 태그들이 변화하는지를 봅시다 이렇게 생겼던 태그가 night 모드를 바꾸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powder blue가 됐고 그리고 day 모드로 바뀌면 보시는 것처럼 다시 blue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문이라는 것을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많은 일을 손쉽게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컴퓨터는 많은 경우에 서로 연관된 데이터를 배열의 형태로 우리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이를테면 document.query.select.all 이런 것처럼요 이런 명령은 일종의 배열의 형태로 우리에게 결과를 주니까요 정확한 배열은 아니지만요 아무튼 그런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배열은 무척 중요하고 반복문도 정말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고생고생 끝에 만든 결과 잘 한번 은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웹페이지를 나 혼자 쓰고 있다면 이런 고생이 별로 가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웹페이지를 만약에 1억 명이 쓰고 있다면 우린 밤살만 하지 않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